기상캐스터 배혜지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도 더 많은 주식에 대한 소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단타장인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추석 연휴 끝나고 문을 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별별 이슈를 통해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국의 금리 인상 기조도 이어지면서 시장 채권 금리가 치솟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금리가 더 인상할 것이다 라는 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금리 인상은 좀 당연한 사실이고 얼만큼 올리느냐가 관건인데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전문가님. 네 사실 9월 21일이니까 FOMCA가 다음 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또 CPI 발표가 나와요 미국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에서 CPI 발표가 나오고 소비자 물가 지수죠. 많은 분들이 이제 수출입 물가 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제 물가 지수 3대 지수로 많이 보시는데 그중에서 이제 하나만 봐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앞에 이제 소비자가 붙었죠. 가장 이제 우리 피부로 와닿는 지수이기도 하고 제가 과거에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취업률 고용 지수가 굉장히 이 물가 수준이라든지 혹은 그 경기 수준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지표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에게 가장 와닿는 우리 귀에도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지수들이 사실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지수들을 얘기할 때도 어떻게 보면 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연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 쪽에서도 이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지수들을 중점적으로 먼저 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도 어느 쪽의 눈치를 더 보고 나서 어느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분석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지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수가 무엇인지 더 큰 쪽을 보는 게 좋은데 역시 이제 CPI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이제 오늘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한 달이 있으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뒤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먼저 이제 또 확인하면서 많이 이제 예측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발표가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이제 이번 달 9월 2일 날 이미 발표가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꺾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두 번 꺾이는 걸로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잠깐 눌림목 줬다가 또 막 물가가 치솟아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또 뭐 전쟁이니 기후 위기니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죠. 이게 원자재 쪽에서 촉발된 거기 때문에 쉽게 잡힐지도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대립관계. 과거에 이제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그냥 1대1로 싸우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편가르기를 하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중국이랑 그냥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야 한국 너희 중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 야 미국 편이잖아. 왜 중국에서 사업해? 거기 공장 다 철수시켜. 미국에서 같이 사업해. 지금 칩보 동맹 해가지고 중국 왕따 시키자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원래대로라면 좀 눈치 보면서 했잖아요.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긴 하지만 그래도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서로 그런 건 있는데 입맛은 안 맞는데 조금씩 그냥 눈 감고 그냥 사업하고 돈이 되니까 서로 그냥 용인하고 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잘 안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마저도 이제 미국이 끊어버렸어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 양분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념의 대립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선긋기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양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추후에는 증시 자체도 물가 자체도 잡기가 좀 어려워질 것이고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텐데 여기서 과연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냐. 이러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사실 이제 거기까지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지금 현재도 시장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더 올라갈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이번에 0.75로 자이언트 스텝 한다고 해도 더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이언트 스텝을 해도 3% 초반대인데 연준이 4%대까지 언급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한다면 아직 기준금리 더 올릴 수도 있겠다. 당연히 이제 뭐 이제 국고채라든지 회사체들 이런 채권들도 금리가 계속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금리 수준을 지금 어떻게 방향성이 흘러가는지 계속 팔로우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역시나 이제 다음 주 이 FOMC 회의 이후에 한국과 미국이 양국이 모두 이제 3%대 금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3%대 금리가 되면서부터가 중요해요. 이 4%대를 언급했다라는 건 이제 4% 초중반을 거의 마지노선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특수한 케이스가 벌어지지 않는 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3%대 기준금리를 이미 이제 진입하기 시작하면 거의 시장은 4%대까지 이미 반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기준금리 4% 됐다 생각하고 그만큼 시장이 이제 영향을 받고 있을 겁니다. 선반영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3%가 되는 그 시점에서 과연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9월 21일 9월 말에서 10월 말에는 이제 한국이 기준금리 결정을 하죠. 그래서 9월 말에서 10월 말 더 나아가서는 한 11월 정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시기에 이제 3%대 기준금리로 미국과 한국이 모두 이제 진입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렇게 물론 이제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예상이 되죠. 그래서 그 시기가 굉장히 좀 중요해진다. 거기에서 시장이 얼마나 출렁이느냐. 여기서 별로 출렁이지 않으면 사실 증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지 않나 예상을 하고 거기서 한번 이제 추락이 나온다라고 하거나 흔들기가 세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는 매집 구간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디플레이션이냐 인플레이션이냐 이 기로에서 지금 굉장히 갈등을 첨예하게 빚고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기준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기준금리를 올리긴 하는데 또 올림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들도 걱정이 되고 지금의 기후위기와 그다음에 이런 탈세계화 그리고 세계가 지금 중국과 미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편가르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게 또 1대1로 무역전쟁을 하는 거랑 이렇게 편가르기가 되는 거랑은 완전히 양상이 다릅니다. 지금까지와 양상이 달라지 완전 탈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노동력이 사서 중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이 개발하고 어디가 유통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이념은 달랐지만 이 돈 하나로 이제 모였었거든요. 아 이제 그래도 돈이 되니까 눈 감고 같이 하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를 좀 벗어났다. 미국이 그렇게 주도를 했고 지금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양상으로 국가들이 탈출로를 찾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인프라를 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내수 정책의 힘을 쓸 것이다. 인프라 정책의 힘을 쓸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이 금리 관련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또 기준금리 가지고 강의를 해드린 적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이제 기준금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준금리는 또 369, 12월은 결정도 안 하고 기준금리는 또 한 달에 한 번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금리 추이를 계속 또 팔로우업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보는 방법 그리고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오늘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시간이 허락할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좀 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어렵잖아요. 단어가. 그래서 이런 거 좀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이 금리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채권금리라든지 국채니 회사채니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거를 제가 오늘 좀 쉽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걸 보면서 판단할 수 있고 어떠한 방향이구나 현재 상태가 어떻구나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게끔 독해 능력을 길러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오늘 강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이어질 강의에 대해서 짧은 예고편도 듣고 오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단타 장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이렇게 자세하도 깊이 있는 이야기들도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별별 이슈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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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torious.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 강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별 따는 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현금 확보, 현재 시장의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 네, 요즘 계속해서 현금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전문가가 캐시스 트래시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캐시스 킹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 확보, 어떻게 전문가가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실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요. 돈을 빌려줬을 때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현금 장사하는 게 좋지 않느냐, 속된 말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현금 확보를 하는 투자자분들의 심리라고 본다면 사실 이거 마켓 타이밍을 맞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전히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마켓 타이밍을 맞춘다는 거, 주가 타이밍을 맞춘다는 것은 이게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천체를 연구했던 아이장 뉴턴도 실패했던 인간들의 광기, 대중심리를 알 수가 없었는데 그거를 내가 뉴턴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정말 저는 답답할 지경입니다. 왜 자꾸 안 되는 걸 하려고 하시는지.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걸 해보는 거, 도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지 않느냐.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피 땀 흘려 버신 돈을 왜 그런 하드코어한 난이도의 투자에 투자를 하시는지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시는지 여러분들의 돈이 그렇게 위험천만한 순간에 놓여지는 게 좋으신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쉬운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시는 걸까. 저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쟁점은 좋은 기업을 계속해서 꾸준히 매집하는 것 그렇게 된다면 평균 단가는 결국 맞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전업 투자를 권하지는 않아요. 매달 여러분들 일을 하시면서 매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득이 들어오는 일정한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기적으로 담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슈팅이 나오게 되면 수익을 좀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떨어지니까 손절하고 올라가니까 익절하고 이런 매매는 너무나도 단순한 전략이다. 이런 험난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만한 전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아마 명절이 끝나고 나서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오늘 반등을 보여줬어요. 2% 넘게 반등을 보여줬었는데 이 정도 흐름이면 이거 너무 좋다.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다만 이제 현금 확보하시면 후회를 할 수도 있을 법한 증시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오늘은 조금 더 돈의 가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메커니즘을 알 수 있는 강의 오늘 저랑 같이 탐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첫 화면을 보시게 되면 금융이라는 것을 제가 단어를 가져왔어요. 이전에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이 금융이라는 것은 금전용통이죠. 다시 말해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겁니다. 용통이라는 게 그런 거죠. 금융이라는 게 별다를 게 없어요. 돈 빌려주고 빌리고 이런 겁니다. 용통을 이제 하는 거. 돈을 말 그대로 돌고 돌게끔 해주는 게 금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살펴봤으면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경제 거래예요. 이 경제 거래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현대에 들어서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물 거래라는 게 존재하고 금융 거래라는 게 존재합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죠. 실물 경제가 있고 경제 거래라고 했으니까 거래라고 쓴 건데 그냥 경제라고 했으면 실물 경제라고 했겠죠. 실물 경제가 있고 금융 경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실물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또 존재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런 두 가지 시장이 존재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물건들 있죠. 요새 맛있는 과일들이라든지 여러분들 가지고 싶은 자동차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업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다 실물 거래입니다. 근데 금융 거래는 말 그대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요. 내가 너 돈 빌려줄 테니까 이거 이자 몇 프로 쳐가지고 갚아. 이런 게 다 금융 거래요.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더라 채권이 어떻게 된다더라 이런 게 다 금융 거래입니다. 시장에 돈이 풀린다더라 시장에 돈을 쟨다더라 이런 게 다 금융 거래입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경기랑 증시랑 항상 같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사하게는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같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경기는 좋아지는데 증시는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요.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올라가면 증시도 따라 올라가는데 단기적으로는 엇박 타는 경우도 꽤나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패턴을 증시가 조금 더 한 박자 빨리 움직이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실물 경제랑 금융 경제 거래에서도 실물 거래와 금융 거래가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물건을 주고 사고 이런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이것만 인지하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금융 거래라든지 금융 경제의 역할이라든지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융 경제를 할 때 꼭 필수적으로 나오는 단어. 우리가 이제 금융 거래를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통화 거래를 할 때 금리. 돈을 얼마 주고 살래라는 게 금리거든요. 너 이거 몇 프로에 살래? 우리가 이제 채권 살 때도 퍼센트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너 이거 몇 퍼센트에 살래? 너 3.6%에 살래? 뭐 3%에 살래? 여기서 이제 가격을 얘기한다기보다는 퍼센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의 가격이에요. 이 금리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거래할 때는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퍼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채권 가격이 얼마니 이런 얘기를 하나요? 안 해요. 물론 얘기하지만 그런 걸 이제 얘기하기보다도 뭘 많이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돈의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금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금리라는 건 쉽게 말해서 돈의 가격이에요. 이 돈이 얼마짜리 돈이야? 똑같은 100만원이어도 기준금리 3%일 때 100만원과 기준금리 제로금리일 때 100만원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격을 우리는 이자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적응을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를 한다고 하면 단기금리랑 장기금리가 있어요. 이 금리의 종류도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금리라는 게 단기간에 하는 게 있고 장기간에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금리라는 게 말 그대로 돈의 가격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거를 단기간에 갚는 돈이냐 좀 늦게 갚는 돈이냐에 따라서 단기금리냐 장기금리냐를 얘기해요. 단기간에 갚아도 되는 돈이면 단기금리를 적용을 시키고 이거는 조금 이제 길게 갚아도 된다. 늦게까지 기간이 있다 하면은 장기금리를 적용시켜줍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짧은 거고 어느 정도 기간이 긴 건가요? 일반적으로 상환 만기를 1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내년 이날까지 갚아야 돼. 오늘 며칠이죠? 오늘 9월 13일이죠? CPI 발표하는 날이니까. 내년 2023년 9월 13일 날 갚아야 돼. 혹은 9월 10일 날까지 갚아야 돼. 상환 만기가 1년이 안 되죠. 1년 이내죠. 그럼 단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유동부채, 유동자산 이런 거 보실 거예요. 아마 HTS 들어가셔서 기업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보시면 유동자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재무제표 보실 때. 유동부채 이런 거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빨리 갚아줘야 되는 것들이고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을 유동자산이라고 해요.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는 자산 유동성이 있는 부채라는 뜻이죠. 보통 1년을 기준으로 많이 얘기해요. 1년을 넘어가면 장기금리를 적용시키고 이런 양상입니다. 보통 1년을 기준으로 단기금리라고 하고 넘어가면 장기금리라고 하는구나. 만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를 구분하는 게 단기, 장기뿐만이 아니라 공금리, 실세금리로도 나누어요. 단어가 어려운 게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쉽게 얘기할 거니까. 공금리랑 실세금리가 있는데 뒤에 금리는 우리가 돈의 가격이라는 건 알았어요. 공리랑 실세인데 공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있죠. 중앙정부에서, 나라에서 관리하는 이런 데 금융당국이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설정하는 금리예요. 이거는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금리예요. 설정을 할 수 있는 금리입니다. 그런데 실세금리는 실제로 세상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금리예요. 이거는 설정인데 우리가 기준금리가 대표적으로 여기 해당되는 거죠. 공금리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대표적인 거예요. 기준금리구나, 이런 거구나, 공금리가. 한국은행에서 결정을 딱 때려버리잖아요. 이번에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인상에서 2.75%로 확정 혹은 빅스텝 해가지고 3% 확정 이런 식으로 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정책적으로 설정하는 금리가 공금리다. 공적으로 하는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실제 세상에서 적용되는 금리는 민간금융기업에서 자금거래에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여러분들 대출받으실 때 금리가 똑같나요? 달라요. 회사체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채권을 사는 거랑 삼성전자 채권을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삼성전자한테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정말 좀 아이러니하죠? 개인이 삼성전자한테 돈을 빌려준다니. 그런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한테 돈 빌려주는 거하고 저기 구멍가게에다가 돈 빌려주는 거하고 어디가 더 여러분들 신뢰가 가십니까? 삼성전자가 더 신뢰가 가시죠? 구멍가게는 왠지 돈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 이제 실제 세상에서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민간금융기업에서 이제 되는 자금거래에 적용하는 금리예요. 이게 너희 제3금융권은 기준 2.5%로 대출해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의대로. 그렇게 못해요.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겁니다. 실제 금리는. 그래서 우리는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준금리가 중요했던 이유는 이 기준금리가 실제 금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세상에 적용되는 금리를 기준금리로 인해서 이게 여기를 따라갑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기준금리 올릴 것 같으면 미리 올라가고 이런 양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은 실제 금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공금리가 금리가 높을까요? 실제 금리가 금리가 높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100만 원을 빌려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만 원을 똑같이 빌려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국가에다가 빌려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장, 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아니면 여러분들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해봅시다. 그걸 실제 금리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세상에서 적용되고 있는 금리로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을 어디다가 빌려주는 게 더 안전할까요? 당연히 이쪽이 좀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금리보다 실제 금리가 더 높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리는 돈의 가격이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데가 금리입니다. 더 위험하면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험할수록 이자를 많이 줘야 한다. 여러분들이 구멍가게에 빌려줄 때는 이거는 불안하니까 금리 더 받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솔직히 사기당할 우려는 없으니까 잘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거기보다 더 안전한 데가 어딜까요? 그렇죠. 나라, 국가채예요. 국고채 이런 데. 미국채 이런 거. 이런 거는 진짜 미국이 돈 떼먹겠습니까? 이런 안정성 때문에 거긴 금리가 더 낮아요. 이런 거를 인지하시고 그럼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제 우리는 시장금리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해주죠. 그래서 3, 6, 9, 12월 이때를 제외한 이제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1년에 8번, 미국도 1년에 8번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1년 12달 중에 4달은 기준금리 결정 안 하고 8달만 결정을 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한 달에 한 번 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어떤 달은 1년에 4번은 결정을 안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시간으로 파악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보려면 시장금리를 봐야 되는 거죠. 시장에서 지금 바로바로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지표금리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 지표금리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또 헷갈릴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지표금리라는 건 이거를 이제 지표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금리를 우리가 확인하겠다. 이거를 기준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표금리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금리 어떻게 변동되는지 확인하려면 우리 다 같이 이거 보자 약속하는 거예요. 안목적으로. 그래서 이 지표금리로 우리가 이제 금리 추이를 확인할 때 지표금리로 사용하는 게 국고체가 있고요. 회사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국가에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돈 좀 빌려줘. 채권 줄 테니까. 하면서 국민들한테 기업들한테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이 딱 나왔어요. 시장에. 그러면 5%짜리 채권이다. 그러면 시장에 뿌려졌죠. 5%? 이자율 5%면 괜찮은데 돈 빌려줄까? 100만 원? 100만 원 빌려줘서 이자율 5% 먹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막 7% 높았는데 그럼 이제 5%에 샀던 사람도 후회하고 이런 양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 국고체와 회사체가 대표적인 지표금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금리를 보실 기준금리가 아니죠. 금리 추이를 이제 보실 때는 이 지표금리를 보셔야 되는데 국고체랑 회사체를 보셔야 한다. 그래서 국고체는 중앙정부가 정부가 재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국체예요. 그래서 막 채권을 발행한다. 채권을 회수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채권을 막 발행을 한다는 거는 이제 국가가 이제 막 채권을 사들인다. 그러면 돈을 푸는 거고 채권을 발행한다. 채권을 쏟아낸다. 그러면 돈을 이제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자금을 마련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채권 딱 팔아가지고 자금 마련하려고 돈 이제 거두어드리고 이런 이제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채권을 이제 회수하고 있다. 매년 뭐 매달 뭐 얼마 넣지 뭐 채권 회수하고 있다. 채권 발행하고 있다. 이런 거 통화정책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긴축할 때도 채권 매입을 계속 축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그런 걸 한다. 아마 뉴스 기사를 주의깊게 보신 분들은 한번쯤 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회사체인데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라면 회사체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기업들이 사업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요. 국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국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뭐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사실 이제 통화정책을 통해서 조금 이제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혹은 이제 통화정책 개념으로써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들 같은 경우에 기업들은 말 그대로 진짜 사업자금 마련하려고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럼 채권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금리 있고 단기금리 있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3년물을 사용해요. 이거 3년짜리 채권이야. 3년 후에 갚아야 되는 돈이야. 하면 3년물. 나 이거 30년 대출이야. 하면 30년물. 10년 대출이야. 10년물. 채권을 좀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지표금리로는 주로 3년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금리가 어떻지? 라고 하면 국고채 3년물이랑 회사채 3년물을 보시면 지표금리로서 지금의 금리 수준 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금리를 대략적으로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다 돈을 빌려주는 게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더 안전합니다. 국가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는 회사채가 더 높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자를 더 줘야 됩니다. 미국이 훨씬 더 안전한데 미국이 수익률이 더 좋으면 다 미국으로 투자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기준금리가 똑같죠. 2.5%로. 지금 일본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게 저게 이제 자금이 엔화해서 엑시트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저기도 지금 휘청거릴 수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일본은. 그래서 뭐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이 좀 위험하다. 어찌됐건 다시 돌아와서 더 안전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요.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없어요. 안전하면서 수익률까지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훨씬 더 고수익률을 고수익률을 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대하기를 기대하기를 고수익률을 노리려면 조금 더 리스크를 안고 갔을 때 그런 이제 기대치가 많이 나오잖아요. 채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돈을 빌려주면 더 위험하죠. 안 갚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년짜리 대출이랑 1년짜리 대출이랑 위험성은 10년이 더 크잖아요.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가 더 수익률이 높고 금리가 높고 회사채가 국고채보다는 금리가 더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표금리로는 1년, 3년, 5년, 10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3년물을 가지고 지표금리로 사용해서 금리 수준을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고채랑 회사채의 금리 추이를 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제 과거 자료이긴 한데 이걸 제가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이걸 좀 직접 보셔야지 이해가 좀 더 잘 돼요. 보시면 이게 회사채 BBB 등급 3년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 AA 마이너스 말고 되게 종류가 많아요. 이 등급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예전에 빅쇼트라든지 이런 거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거 등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도 등급 이런 거. 근데 지금 보시면 회사채면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이죠. 근데 이거 3년물이에요. 3년짜리니까. 그리고 위험도는 BBB 등급 위험도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그렇게 안정적인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조금 위험도가 있는 채권입니다. BBB 등급이면. 근데 어쨌든 이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는 등급의 3년물 채권인데 여기서 비교하고자 하는 거는 국가채권 국고채랑 회사채권이랑 비교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시면 2007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스프레드라는 게 뭐냐면 좀 더 안전한 채권이랑 좀 더 위험한 채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위험한 채권이 수익률이 더 높다고 그럼 당연히 이 안전한 채권이랑 위험한 채권 사이에 수익률이 다르니까 이 사이에 격차가 있을 거예요. 이 격차를 금리 스프레드라고 그래요. 그냥 스프레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국고채랑 회사채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2008년 이후 엄청나게 벌어졌죠. 일반적으로 이제 국고채가 당연히 안정적이니까 수익률이 금리가 더 낮습니다. 근데 회사채는 더 위험하니까 금리를 더 줘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치솟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치솟았을까요? 이 정도를 줘도 사람들이 불안해서 이 채권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회사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너무 위험하니까 채권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황의 채권을 공략하시는 분들도 생기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이해를 좀 하시라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가채권이랑 회사채권이랑 이렇게 금리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또 신용 간의 격차에서 벌어지는 금리 스프레드라고 해가지고 신용 스프레드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해요. 신용이 더 좋은 쪽이 금리가 더 낮고 신용이 나쁜 쪽이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거 신용에서 오는 차이를 신용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방금은 이제 국고채랑 회사채를 비교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장단기를 보는 거예요. 똑같이 국고채인데 당연하겠지만 10년물이 더 위에 있죠? 더 오래될수록 위험하니까 금리가 더 높은 겁니다. 그리고 3년물은 더 짧으니까 더 낮죠. 이런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든지 그런 메커니즘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뭘 의미하고 상징하는 거다? 이런 것까지는 시간이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9시에 이제 또 공개 방송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어서 여기에 대한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금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다 못해드린 이야기들을 또 전달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 걘 슈팅 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단타 장인 전문가의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 버튼이 있으니까요.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남은 이야기들 더 상세한 이야기들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6%가량 주가가 좀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좀 태조 이방원 쪽이 요즘 차익실현 매물이 좀 추리가 되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이렇게 단기 조정 후에 다시 또 급등할까요? 아니면 흐름이 좀 꺾인 건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추세가 좀 꺾였기 때문에 당분간 하방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증시가 오르는 와중에 빠졌기 때문에 좀 더 여기서 재미를 보고 계셨던 분들은 좀 아쉬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이제 많이 떨어졌던 기업들이 오늘 증시 오를 때 많이 올랐고요. 그동안의 재미를 보고 있던 기업들이 오히려 역으로 오늘 증시가 오를 때 좀 매도 물량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럴 때 저는 더 쭉 담으셔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오늘 하락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이제 추세를 지켜보시면서 말아 올리는 시점이 나온다. 다시 이제 반등을 주는 캔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매수를 못하셨던 분들이 좀 진입해봐도 된다고 봅니다. 원래는 제가 진입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태광 너무 올라서. 그래서 이제 이제는 만약에 이제 좀 더 떨어졌다 반등 주면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를 한번 2차 슈팅을 노려보시면서 진입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다시 또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현대중공업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중공업도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현대중공업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사실 현대중공업은 지금 움직임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지금 뭐 양봉 떴다, 은봉 떴다 지금 매달 반복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를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월봉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상장했을 때 이제 여기 매물 때 12만 원 정도 가격대, 11만 8천 원 정도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딱 이 부근에 이제 저항을 맞았던 자리고 여기 저항을 맞고 떨어졌었어요. 근데 여기 이 저항대를 뚫고 나서는 어떻게 됐죠? 여기를 지지선으로 확인시키면서 계속해서 이 박스권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귀여운 게요. 이게 양봉 떴다, 은봉 떴다, 양봉 떴다, 은봉 떴다. 매달 이렇게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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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이러면서 옆으로 계속 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차트 패턴은 결국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잘 이제 참고 인내하시면서 매집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추후에 한번 이제 슈팅이 강하게 이제 나와줄 때 그때 이제 입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고점이 이제 16만 1,500원인데 정고점이 이제 16만 1,500원 정도 돌파할 때까지는 쭉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셔가지고 지금 박스권 구간에서 매집해서 수익을 그 위로 16만 1,500원 정고점 위로 노려보시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고점 16만 1,500원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서부 TND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TND 종목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서부 TND는 이제 좀 피해 계시라는 용도로 많이 그런 의도로 들인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또 주가도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제 길게 좀 보시면서 자산주 개념으로 좀 보시라 지금 이제 서부 TND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임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계속 지지부진한 움직임 그냥 증시 따라 같이 움직이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서부 TN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증시 반등이라든지 추후에 독자적으로 이제 사업 모멘텀이 나오면서 움직일 때까지 서부 TND는 여러분들 좀 자금을 지킨다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문가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또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렇게 종목에 대한 자세한 피드백 계속해서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의 황금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현대건설기계라는 건설기계 관련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증시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게 외국인과 기관이 쌍크림의 출세가 들어오면서 이게 얼마만에 맛보는 기관과 외국인의 맛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아주 양호한 수급을 뒷받침되는 증시 반등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력적으로 움직였던 게 바로 건설기계와 철강 이쪽이었거든요. 물론 다른 섹터도 움직였지만 제가 건설기계와 철강을 유독 또 강조하는 거는 제가 인프라를 워낙에 많이 얘기해왔기 때문에 자기 어필을 하기 위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또 건설기계가 움직임이 나왔어요. 제가 여태까지 철강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철강도 앞으로 계속 갈 거고요.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다양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시멘트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철강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건설기계가 움직임이 마침 나왔기 때문에 현대 에버다인과 혜인이 급등을 해줬고 데모가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저는 이제 좀 밸런스가 좋은 기업을 굉장히 좋아해요. 조금 수익을 들래더라도 수익도 굉장히 좀 괜찮게 나오면서 저평가되어 있고 많이 이제 슈팅이 나오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좋아하는데 현대건설기계는 지금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살짝 올랐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바닥 구간에서 이제 매집을 통해서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탈세계화로 인한 인프라 투자가 좀 확제되고 있고 지금 재물을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이제 또 저PBR, 저PBR 종목입니다. 이제 하단에서 보시게 되면 지배주주 순이익만 보시더라도 상당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지금 뭐 시가총액이 7천억 대 1조도 안 되는데 1천억, 1,200억, 1,400억씩 순이익이 예상이 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역시 이제 지배주주 지분 역시도 1조 3천억이 넘어가는 굉장히 이제 큰 자산과 그리고 탄탄한 이제 수입을 자랑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이번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성장성까지 정책이랑 같이 받침될 수 있으니까 건설기계 산업의 회복 사이클이 이제 오고 있는 만큼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현대건설기계 한번 잘 눈여겨보셔가지고 수익을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가격 전략은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2만 5천... 아, 이거 제가 목표가를 제가 모르고 안 써드렸는데 제가 잘못 썼는데 비대장님 이거는 그냥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가격 전략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 전략은 1차적으로 6만 원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3만 원을 잡아주시는데 가급적이면 3만 원 이탈한다고 칼같이 자르지 마시고 상황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펠 종목으로는 현대건설기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탈세계화로 인해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 PBR, 저 PBR 또 매력이 돋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 9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들 또 주로 해주시나요, 전문가님? 네, 오늘 또 이제 금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투자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인프라에 막대한 전 세계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실물 경제와 그다음에 금융 경제는 다릅니다. 돈이 몰리는 곳으로 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실물로 아무리 이게 잘 나간다 하더라도요. 진짜 돈이 몰리는 곳에 가셔야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착오를 하시는 게 이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야. 그런데 돈은 못 벌어요. 투자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이 몰리는 곳에 가면 조금 아쉬워도 돈은 벌 수 있다. 제가 어디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를 오늘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기업까지도 제가 이제 찝어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공개 방송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야겠죠. 오늘 이어지는 9시 공개 방송 제가 바로 9시에 칼같이 출발할 거니까요. 얼른 지금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섹터가 어디인지 어떤 종목인지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콕 집어주신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단타 장인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을 겁니다. 그 버튼만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 준비된 이야기를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